제가 고개를 공개하고 이렇게 큰 어른들로 등장하셨습니다. 왼쪽 시선을 오른쪽으로 부탁하겠습니다. 혹시 장렬 씨야도 카리스마. 제가 자신이 있는지 알고 방역 전화 좀 척척하셨는데요. 장렬 씨 많은 팬 여러분께서 기다려주셨습니다. 앞에 팬 여러분을 좀 더 각달까지 촬영하실 수 있도록 랩크카드 끝으로 한번 오셔보겠습니다. 장렬 씨와 함께 촬영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 시선을 황성적이고 황성적인데 역시 장렬 씨와 함께 촬영하시고 잠시 후에 신선착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다시 버스로 올리고 싶습니다. 장렬 씨와 함께 촬영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장렬 씨와 함께 촬영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